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조금 제가 농담 같은 걸 잘 못하지만 여러분 선관위로 따지면 지금 똥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진동을 하는데 천하를 진동하는데 똥을 싸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유식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굴뚝에 연기가 많이 나는데 선관위 사람들이 불을 뗀 적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너무 점잖은 그런 비유니까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어떤 비유가 좋겠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비유가 천상여름 딱 안성맞춤인 것 같습니다 온 전신에 똥냄시가 이런 진동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아우성을 찌는 겁니다 왜 이렇게 똥냄시가 많이 나냐 그런데 선관위 사람들은 우리 똥 싸지 않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묻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우리가 똥 싸는 거 봤냐 봤냐 우리 똥 안 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똥 안 샀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똥냄시는 계속 푸는 게니까 공병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민경욱이 무슨 도태우 박주현이 오근호 조슈아 씨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왜 이렇게 똥냄시가 나냐 똥냄시가 나냐 이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 주장은 우리는 절대로 똥을 싸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묻는 것은 그런데 왜 당신들이 내놓은 후보별 덕부에서 똥냄시가 그렇게 나냐 절대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 나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해서 안 되는 사람이고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선관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덕부에서 보니까 똥냄시가 심하게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똥냄시가 심하게 나면 누군가 어떤 방법으로 똥을 싼 거거든요 달리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만들어서 발표한 후보별 덕부수가 똥냄시가 심하게 나게 되면 선관위가 똥을 싼 거거든요 여러분 선관위 해명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투표지 분류계의 동작을 제어하여 개표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원고는 누군가 투표지 분류계의 외부 통신을 통해 불법으로 접속하여 개표결과를 조작하였거나 부정확하게 분류되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에 따르면 투표지 분류계의 제어형 노트북에는 무슨랭카드 등이 정착되지 아니하고 프린트에서도 무슨랭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똥냄시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선관위는 절대 똥 안 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다 똥을 안 쐈다는 이야기거든요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 단지 원고의 주장을 보도하는 기사이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브 동영상에 불과할 뿐 구체적으로 조작에 이루어지는 방법이나 작동원리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이 발표한 것은 선관위 투표 개표 시스템 취향 및 사이버 보안관리 구멍 아주 정리를 잘했는데 내부망 침투 가능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자 바꾸치기 및 유령 유권자 등록할 수 있음 외부에서 이름들 들어가가지고요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되는 직인 절치 및 사전투표용지 인쇄 가능 확인 모든 부정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소 내부 선거망에 외부 비인과 pc 연결할 수 있음 일부 위탁 선거에서 해크가 대리 투표하더라도 확인 불과 개표 시스템 안전한 내부망과 접속 패스워드 보안관림 미협으로 개표 결과가 변경할 수 있음 투표지 분류기 비인과 usb 무단 연결로 투표 분류 결과가 변경할 수 있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심했던 것이 4.15 총선 같은 경우는 투표지 분류기에 처음에 투표지 분류기가 시작될 때 usb를 꼽아가지고 여러분들 업로드를 시킬 때 그때 조작값이 입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죠 투표지 분류기 비인과 usb 무단 연결로 투표 분류 결과 변경할 수 있음 개표 결과까지 변경할 수 있음 서버에서 조작을 해버리는 거죠 이번처럼 이번 선거처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뭐 이런 1번과 2번을 보게 되면 그냥 모든 게 다 가능한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에 대한 선거인 명부 시스템 그냥 유령 유권자를 등록할 수 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선관인은 우리는 똥을 절대 안 쌌다고 이렇게 똥을 쌌다고 이러면 자인한 순간 다 죽으니까 똥을 어떻게 쌌습니까 이게 똥을 쌓아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똥입니다 이게 똥 왼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선거입니다 후보가 2명 출마했기 때문에 육안으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차이칱 그래프 국민의힘에게서 가양제1동의 사전투표자 수의 4.3%를 훔쳐가지고 더블당의 4.3%를 그대로 더해준 겁니다 후보가 2명이기 때문에 좌우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가양제2동에서 사전투표자 수의 4.898%를 훔쳐가지고 정확하게 4.8%를 대해준 겁니다 가양제3동에서 가양제3동의 사전투표자 수의 8.8%를 훔쳐가지고 정확하게 8.8%를 대해준 겁니다 사전투표를 조작하지 않는 2020년 4.15 총선 광주광역시 광산구갑은 전혀 규칙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관위가 쌓아놓은 똥인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가 어떻고 구구절명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똥을 쌓아놓은 겁니다 감사하게도 2020년 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 후보가 2명만 출마했기 때문에 도덕질한 득표율하고 도덕질 여러분들 해서 공짜로 먹은 득표수와 정확하게 동별로 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5.8%를 훔치고 평균적으로 5.8%를 대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0값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블당을 플러스 5.8%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해가지고 국힘당을 마이너스 5.8%로 이동시켜준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균으로 11.6%의 표를 이동시킨 것이고 그래서 사전투표율을 환산하게 되면 3%를 부풀리게 한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이제서 누가 한 겁니까 북조선 이름들 인민관리부위원회에 선관위가 한 겁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한 겁니다 김용민이 괴수이자 수장으로 있는 남조선 선관위에서 이렇게 득표수 격차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것은 박찬진이 한 작품이죠 역대 선거를 모두 다 도덕질한 겁니다 지방선거 2022년도에 조작값 15% 2022년 강서구청 강서구의 대통령선거 25% 조작 2022년도 2020년도 4.15 총선 35% 조작 2028년도 지방선거 강서구청장선거 40% 이게 조작값입니다 백장당 훔친 득표선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똥인 것 같아요 똥 남조선 선관위가 이런 범한 선거 범죄가 이것처럼 뭡니까 생생하게 증언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런 짓을 북조선 여러분들 선관위가 한 게 아닌 겁니다 이것을 다 남조선이 한 겁니다 남조선 선관위가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이런 표를 재금표에서 법원에 투표함 여러분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였을 때 그대로 여러분 낼 수 없는데 왜 전산조작을 해서 모든 득표소를 다 조작했기 때문에 표를 다 갈아가지고 여러분 법원에 이렇게 제출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정신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게 뭐 신권 다발이지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파주월입니까 파주월이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투표함 속에 2년 여러분들 개표를 맞추고 투표함 속에 2년이 있었던 투표지입니까 이게 지역 선관위가 다 후보별 득표소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누가 하셨습니까 선관위가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그냥 내놓고 뭐라고 합니까 선관위를 선거범죄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김용빈이는 선관위의 선거범죄집단의 수계이자 괴수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왜 표를 여러분들 바꿨냐 법원에 이런 지역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던 투표함을 그대로 제출하면 되지 왜 이렇게 신권 다발할 것처럼 다 당일투표 사전투표지를 다 여러분들 투표자들이 던진 것을 파쇄하고 여러분들 다 왜 갈았습니까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소를 만들었으니까 개표한 투표지 따로 전산조작한 투표지 따로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법원에 정거보존명령의 응가가 이게 말이 됩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투표함 속에 많이 나누어져있던 투표지 어떻게 이렇게 딱 맞습니까 자로가 쭉 찢어가지고 마지막 이러면 억질로 이러면 짜자 찢어가지고 전부 다 한꺼번에 투입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당일투표지죠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느냐 남조선 선관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북조선 선관이 아니죠 조선 사람들은 다 잔인합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데 다 문을 닫았는데 저렇게 여러분들 인민을 억압하는 체제가 북조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북한 동포들을 여러분들 해방을 시켜야겠다 그런 일념을 가지고 훌륭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뭘 합니까 이제 뭡니까 남조선 맞아 뭡니까 완전히 뭐죠 부정선거 세력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북조선 비슷한 국가로 만들려고 하니까 기가 찬 거죠 야 너것도 짐승이다 짐승은 영어로 비스트라 하지 않습니까 애니멀이 아닙니다 비스트 짐승들이다 비슷한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 북조선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뭐죠 노력을 하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지막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